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1신바이오입니다. 코드번호가 068-330이 되겠구요. 금일 현재시간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1신바이오는 어제 방송하던 내용과 크게 바뀐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신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신바이오에 대한 영상은 어느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은 1신바이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신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신바이오는요. 동결건조기와 그 다음에 초조 냉동장치에서 관련된 특허 등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산업용 동결건조기를 연간 200대 이상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구요. 그리고 동결건조기 역시도 특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혈장치료와 주가가 같이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며칠 사이에서는 지금은 행보 구간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1신바이오가 녹십자 계열과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1신바이오는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최근에는 옆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신바이오가 아직까지 6,000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6,000원 자리를 크게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신바이오 같은 회사는 적자 종목이 아니고 흡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다시 혈장 이슈가 한 번 더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 1신바이오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제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관련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혈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관과 관련해서 초조온 냉동장치가 아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신바이오와 비슷한 종목이 바로 대안과학이 되겠는데요.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초조온 냉동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는 1신바이오와는 다르게 우상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1신바이오는 아직 잘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신바이오의 실적과 그 다음에 대안과학의 실적을 보면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신바이오의 실적이 매출액이 49, 2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13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9억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갚고 영업이익은 줄었고 단기순이익도 서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신바이오가 그래도 3년 연속으로 봤을 때는 적자를 낸 회사는 아니라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아가지고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체 신주인수권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자비율도 408%이기 때문에 재무가 안전한 편이고요. 유보율도 918%로 안전하기 때문에 관리종목 우려라든지 상장폐지 우려라든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계속해서 재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안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가학 역시도 보시면 매출액은 1신바이오보다 많지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1신바이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신바이오보다 훨씬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안가학이라고 하는 회사는 1신바이오는 말은 다르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안가학 역시도 극좋은 냉동이 부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신바이오도 역시나 보시면 초조한 냉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다시 한번 더 혈장치료가 이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1신바이오의 주가 향방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8천원에서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보였지만 이 자리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비축하고 8천원까지 한 번 더 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6천원 자리를 크게 이탈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선을 6천원, 종가 기준 6천원으로 잡으시고 6천원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초조온 냉동장치 쪽에서 실적이 조금 나오고 3분기 실적 개선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신바이오는 이번에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따라서 1신바이오의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에 보시면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우선은 여기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오산업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내려보시면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 주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L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